자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원 분석과 전략 시작합시다. 자 시험 보고 나서 좀 시비가 교차할 수 있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자체의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구평을 보고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물리원 시험 보시고 나서 조금 느낀 게 좀 있었죠. 약간 좀 쉽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 평소보다는 사실 비슷한데 한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어렵기만 하면 평소랑 유사했을 텐데 바로 그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이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평소랑 비슷한데 거기에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18번으로 뺐지 않습니까? 뉴턴 역학을 빼다 보니까 그 한 문제의 난이도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시간이 좀 남죠. 왜냐하면 킬러 문제 뉴턴 역학은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쑥 날아가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즉 쉽게 느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현재 예상 등 컷을 보아도 과탐 과목, 원과목들 중에서는 좀 높은 편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46, 4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6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9번을 가장 많이 틀렸는데 그게 2점짜리라서 그렇죠? 2점짜리죠. 유체 역학이 2점짜리로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틀린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유체 문제가 이렇게 썩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섣불리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좀 스타일을 좀 뒤집는 그렇죠? 이게 킬로그램 퍼 리터? 잘 안 쓰는 단위죠. 그렇죠? 이런 문자 계산을 좋아하는데 숫자 계산으로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생소하게 느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평가원도 조금 인지를 했는지 점수를 2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어. 그래서 9평이 수능이랑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6평과 9평을 가지고 학생들의 통계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을 결정하게 되는데 6월과 9월에 대부분 유사 문제들 중상급 난이도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한두 문제는 출제가 돼요. 6월에 하나 정도, 9월에 하나 정도.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죠. 또 안내는, 또 버리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물리원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중급 정도 난이도로 일반적으로 44점 정도일 컷이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물리원은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1컷이 한 46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컷은 42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컷이 한 35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4컷은 26점 반만 맞아도 4등급은 맞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수능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로 나오면 조금 별로야. 별로. 상위권 변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추겠죠. 낮출 것이다. 수능으로 하면 다 낮아질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4등급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4등급은 비슷할 거야. 26.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려운데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할 거잖아요. 9평 이후가 진검승부에 써놨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고 당연히 실력 향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랑 난이도는 당연히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높아질 것이에요. 항상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고 대충 공부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한, 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요. 사실 뭐 지금 아까도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아는 선생님을 잠깐 만났는데 물리 분위기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가 이렇게 갑자기 좀 쉬워지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이게 약간 조금 쉬워졌는데 또 이게 만점만 1등급이 아니라 46점 정도, 쉬운 거에 비해서 46점 정도로 뽑아내니까 괜찮다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여튼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우린 항상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문항 구성, 거의 제가 얘기했던 대로 6, 5, 4, 5로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평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특징들을 좀 봐야 되는데 뉴턴역학이 항상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뉴턴역학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뉴턴역학 난이도가 좀 쉽죠. 그렇죠? 좀 쉽습니다.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대신 이제 뭐 돌림이랑 유치에 힘을 줬으니까 특히 20번의 돌림을 배치를 했고 적절하게 학생들이 또 틀려줘가지고 적당한 킬러 문제로서의 정답률 퍼센티지를 잘 지켰어요. 잘 예상을 했다. 이런 특징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뉴턴역학은 좀 그래도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줘야 수능에서 하나 문제, 한 문제가 확 난이도가 높아져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그 다음에 그 답 여러분이 1등급 학생들은 답 푼 다음에 한 문제 정도 모르게 되면 찍어야 되는데 찍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1번이 몇 개 있고 2번이 몇 개 있고 3번이 몇 개 있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전부 다 20%씩 딱 나눠지는 게 아니다. 즉 순서 상관없이 개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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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번부터 5번까지 4개씩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순서 상관없이 3개, 5개, 3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잘 보니까 3, 5, 4, 4, 4, 4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3, 5, 4, 4, 4, 4도 있다 그랬어. 얘랑 얘가 많다 그랬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혹시 이번 9평은 좀 어떻게 나왔나 제가 얘기한 대로 보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 물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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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나오긴 하는데 희박합니다. 그냥 잠깐 찍는 사람들 상위권에서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통계를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최고 5단 문항, 이게 좀 중요하죠. 가장 많이 틀린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최고 5단 문항은 일단 19번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9번의 유체 문제죠. 유체 문제. 유체 문제예요. 정답률로 따진다면 현재 한 30% 조금 안 되게 한 29%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틀린 게 20%대가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잘 냈어요. 그렇죠? 유체 문제. 가장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번 문제. 돌림임. 돌림임 문제를 두 번째로 많이 틀렸다. 알겠죠? 돌림임 문제. 이건 정답률로 따진다면 한 35%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이에요. 18번 뉴턴욕학. 뉴턴욕학. 근데 이제 원래는 뉴턴욕학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이게 1위로 올라가는 등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고 한 45% 정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정도가 50% 미만. 나머지는 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갖는데요. 50% 미만은 한 이 정도. 물론 하나 정도 한 50%에 걸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9번 문제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 9번 문제인데 9번이 그 전기장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머리카락 잘게 자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철가루로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는 철가루라던가 털실 잘라놓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출제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딱 출제해서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켰다. 어? 뭐야? 본 적이 없는 거죠. 난이도는 쉬워요. 난이도는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건 항상 낯설게 느끼고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바로 9번. 아, 적절했죠. 가장 많이 틀린 네 번째 문제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이 네 개 정도가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였어요. 됐죠? 예. 그럼 집중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 당연히 돌림임 문제 같은 거 있죠. 20번 돌림 문제 조심해야 돼. 내가 요즘 들어 최근에 강의 진행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 실전 300 정도 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 돌림임은 이제 복잡한 계산이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죠?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물리원 문제를 낼 필요성이 없어. 그렇죠? 필요도 없고 복잡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잘 못 풀기 때문에 물리는 지금 계산하는 걸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래서 이 상황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이 돌림임 문제가 잘 보면 계산이 없어. 그렇죠? 20번 문제 계산 있습니까? 이렇게 쭉 거의 암산이 돼. 그렇죠? 얘가 왼쪽으로 돌 때 여기를 축으로 돌 텐데 저쪽에 그럼 올라가려고 올라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네? 그럼 실이 느슨해지겠네? 장력이 없구나. 이런 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돌림임 문제는 상황 해석을 잘하는 이제 이쪽으로 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낼 게 없을 정도까지 왔단 말이야. 이 돌림임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은 되게 쉬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머리를 좀 써야 되고 복잡한 것들을 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급이 떨어지잖아. 그런 문제 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해석을 잘하는. 그래서 머리를 잘 써야 한다. 그렇다고 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한테 유리하냐.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뭔가가 어떤 과목이든 유리하겠지만 특별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연습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상황 해석을 잘하는 돌림임 문제에 아주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유체 문제는요. 사실 제가 볼 땐 수능으로 갔을 때 킬로그램 퍼 리터 이런 단위를 쓸 것 같진 않아. 그렇죠? 함부로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고 낯선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6평과 9평에서 이렇게 하나씩 실험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야. 실험적인 문제를 좀 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유체가 좀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뒤에 단 유체 밀도가 1kg 퍼 리터라는 걸 못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 풀이기가 어려워져. 당연히 다 읽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다 그것도 이렇게 정량적으로 1리터당 1kg이야. 이러니까 유체 밀도는 1로 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특이한 형태였다. 19번이. 그러나 사실 잘 보면요. 저울 문제. 그렇죠? 유체 문제에서는 제가 뭘 강조했어요. 저울과 수면차 문제를 엄청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울 플러스 수면차. 이번에는 저울 플러스 수면 차이가 없는 거죠. 수면 차이가 없는 대신에 물을 더 부어서 수면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수면차 가지고 무언가를 공부해 왔다면 수면차가 없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히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갈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셔야 돼. 문제 자체의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알겠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쓰이는 원리. 그런 것들을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형태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20번과 19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18번 유턴역학을 본다면 뭘 느꼈니? 자, 이번 시험에 말이야 빗면이 없다는 걸 느꼈나요? 빗면? 그렇죠? 예. 빗면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평가원은. 그렇죠? 그동안 문제 나오면 빗면 문제가 없는 시험은 없을 정도인데 2번에 없잖아요. 그렇지? 없는 대신에 뭐가 나왔습니까? 18번에. 바로 직선상에서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이는 그렇죠? 직선상. 직선상이죠? 직선.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거 되게 전통적인 문제인 거 알지? 특히 개정 전에 엄청나게 좋아했어. 그렇죠? A에서 B까지 갈 때, 여기서 C에서 B까지, B기준성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갖고 얘는 등속 운동이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중간을 지난 다음에 얘는 등속도로 바뀌고 얘는 등가속도로 바뀐다. 이럴 때 전체 시간은 똑같다. 뭐 이런 것들. 대단히 좀 옛날 문제인데 내가 뭐라 그랬어? 재출제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과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유행이라는 거는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한 4, 5년 이렇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4, 5년 전에 그것보다 더 이전에 나왔던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교육과정이 한 번 바뀌고 한 5년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문제를 낼 게 없게 돼. 아이디어가 고갈라는 거지. 그거는 뭐 우리 문제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평가원 출제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 5년 안 냈던 것들을 다시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출제가 다시 된다. 그래서 직선상의 등가속도 비교하는 문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 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바로 6번의 특수상대성 광년 문제. 6평의 광년이 나왔기 때문에 광년 문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광년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또 광년 문제가 나왔어. 개정 후 첫 번째로 나온 게 2번 6평에서 광년 문제가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 지금 9평에. 그렇죠? 예. 수능에서 이 광년을 활용한 문제.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4광년 그러면 이건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지? 빛의 속력 C. 광속 C로 한 거예요. C 곱하기 4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알겠죠? 그래서 C 곱하기 4년. 이런 식으로. 광년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란 말이야. 그동안에 나왔던 형태에다가 광년 개념만 딱 넣어가지고 10년 걸렸냐? 8년 걸렸냐? 이런 것들로 물어볼 수 있다란 말이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너희들 이거 분석 잘못하게 되면 로런치인자를 계속 외워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문제를 잘 분석해보시면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로런치인자로 산수 계산시키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하지 않아도 옳은지 틀린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로런치인자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해도 답을 구할 수 있어. 그건 당연히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거기서 수학에서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여다가 숫자 집어넣고 산수 계산하는 것들을 물리선생님이 내게 물리 평가원 교수들이 내겠어요. 이거를. 안 늦지. 그치? 25년간의 행태를 봐. 물리에서 이런 계산을 잘 내놔. 물론 계산이 나와도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별 의미는 없다. 그런 문제는 아니다. 계산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계산 문제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9번 문제 있잖아요. 9번 문제. 9번 문제가 뭐였어? 9번 문제가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교과서를 펼쳐보면 교학사 측에는 머리카락을 잘게 자른 이 녀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 안에 들어가면 유전분극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전기력선처럼 나타나게 되고 천지교과서를 보게 되면 털실. 털실도 마찬가지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털실 조각들을 보면 유전분극이 벌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철가루는 뭐 여러분들이 작은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9번처럼 이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구분하는 아주 뛰어난 문제가 절자가 됐죠. 전기력선 플러스 이 자기력선 이런 것들 아 이거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독특하게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6월 9월에 독특한 것들은 수능에서 잘 반영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그림들을 활용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9번은 정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들은 5문제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들을 잘 봐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기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 알겠죠? 나머지는 다 평이했잖아요. 그렇죠? 문항들이 평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때 6월과 9월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 9평 이유가 진검승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잠깐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대부분 그 재수생들 재수생들이랑 제가 수업을 꽤 오래 했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한 10여 년 가량을 재수생들과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재수하는 애들을 잘 보면요. 9평 성적에서 성적이 떨어지어서 수능에서 안 나오면 대부분 재수를 생각해요. 왠지 알지? 9평과 수능 11월이 여러분 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사실은.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언가 좀 마무리가 안 되니까 9평보다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못 볼 수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수하는 애들의 심리는 다 내 실력을 뽑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맞습니다. 실력을 못 뽑은 거야. 여러분들이 9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실력을 뽑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력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뽑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보처럼 연습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말이야 실력 향상 중요해. 그렇죠? 실력 향상 중요한데 이 실력 향상 시키는데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높여야 돼. 알겠죠? 실력 향상의 50% 정도를 할애한다면 여러분이 실력을 뽑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실전 연습이라고 할 텐데 실전 연습에도 50%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아예 안 하고 100% 일로만 가는 애가 있어. 뭔지 알지? 계속 모의고사만 풀어 제끼는 애들 지금 이 총평 퀘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9월 초지 않습니까? 9월 초. 그렇죠? 지금 뭐 한 10주 남았다고 합시다. 10주 10주 남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25회 이상 25회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계획하고 있는 거야. 야, 주당 지금 2회만 풀어도 2회만 풀어도 20회밖에 안 나와. 그렇죠? 3회를 해도 30이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는 실전 연습, 실모로 얘기해줄게. 니들이 좋아하는 그 실모 실전 모의고사 따지게 되면 20회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막 30회, 40회 이 이상, 20회를 넘어가는 건 거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뭐 계속 연습만 해 무슨 말도 안 되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20회에서 많아봤자 한 25회 정도로 계획을 하세요. 25회로 계획을 하고 이게 반 정도라고. 너희들은 이거 아예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40회, 50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네가 지금 수능에서 40회하고 1등급 나왔다. 걔 20회하고도 1등급 나와. 잘 생각을 해봐. 그냥 풀어 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실모는 예상 문제로. 알겠죠? 기출 문제로 하면 안 되고. 예상 문제로. 기출 문제로 테스트하는 것까지 해서 막 40회 잡은 사람 있지.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너무 잔소리 같아 지금 내가. 기출 문제로 테스트 좀 하지 마. 알았죠? 그 다음에 올해 봤던 모의고사들 있지. 6평, 9평. 시간 정해서 테스트하지 말라고. 한 번 시험을 봤던 것으로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문제집처럼 풀어줘야 돼. 이 실력 향상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작년 12월부터 12월부터 지금 9월까지 공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갖다 버렸어? 갖다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수능 보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수능 전, 전날 다 갖다 버리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작년 같은 경우 애들이 나한테 책 없다고 일주일 밀렸잖아. 일주일 밀렸는데 책 없다고 파일 보내달라고. 왜 그러니? 갖다 버렸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그런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때까지 공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공부해 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흔적들을 잘 뒤지면요. 여러분들이 안 한 게 있어. 안 한 부분이 있어. 안 한 부분과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고민을 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 두 개를 해. 실력 향상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자꾸 이런 생각하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까먹으면 어떡하냐. 까먹으면 어떡하냐. 실전 모의고사에 다 있잖아. 20회 하면 까먹은 거 다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할 수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한 거 다 다시 공부해야 돼. EBS 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다시 풀어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까먹어서 내가 이것들이 불안하다. 그런 것까지 니들이 하려고 하면 어차피 망해. 정신이 차리란 말이야. 안 한 부분. 있을 거 아니야. 개념서 있고 기출 문제집 있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집 있고 모의고사들 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분석을 잘 안 해놓은 것 같다. 잘 안 풀어본 것 같다. 여기는 뭐 왜 이러니? 왜 자면서 뭐 했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 사실 문제 위주로만 해도 대단히 많이 효과적이니까. 문제 위주로. 개념 부분 위주로 하지 말고. 문제 위주로 해.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다 보면 부족한 것들을 발견할 것이고 그 발견한 걸 갖다가 개념적으로 공부를 보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위주로 안 한 부분과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제들 있지. 얘들을 내 거, 자신의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의 반 정도를 투자하셔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 정도 투자하고. 됐습니까? 다만 늦기 시작한 학생들은 실전 모의고사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야. 알겠죠? 실전 모의고사를 한 15회 정도? 15회 정도로 줄여도 괜찮아. 알겠죠? 괜찮으니까. 모의고사 횟수를 좀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좀 더 실력 향상하는 데 쏟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실전 모의고사를 좀 늦게.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두 개. 이 정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더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회차를 조금 줄이면서 실력 향상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 회차 줄여도 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알겠죠? 약간 줄이는 건 되나? 여기서 많이 늘리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알겠죠? 그 다음 30분 동안 테스트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연습하는 거는 사실 10회만 해도 돼. 알겠죠? 그 행위.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좀 주의를 해서 9월부터 수능까지를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 정도는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9평부터 수능까지 남은 기간 정말 여러분들 진검승부가 뭐야? 죽기, 살기로 임하는 승부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능까지 한 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